며칠 전에 제가 문재인의 10대 범죄라고 아주 줄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10대 범죄 목록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말에 보니까 나이를 먹어서 눈이 쳐져서 그런지 눈을 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눈을 또 이렇게 까 뒤집어서 수술을 했더라고요 얼굴을 자꾸 바꾸는 한국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자꾸 바꿉니다 저는 대통령 부인이 저런 인조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입니다만 부시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Be yourself라고 했다는 실제 농담이 있습니다 그런 건 농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객적은 농담이다 근거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 얼굴은 한국인의 얼굴이 아니죠 김건희 여사 얼굴은 만들어진 얼굴이지 플라스틱 서저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플라스틱 얼굴이잖아요 한국인의 대표적인 얼굴이 아니죠 그걸 뭐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저 이해는 합니다만 전적 대통령들까지 눈을 왜 이렇게 까 뒤집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의료, 의사 증언 문제가 온 난리, 한국에서 난리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의사 증언 문제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실제 원인은 뭐냐 온 강남대로를 점령하고 있는 성형외과 피부과 들이거든요 거기에 맛을 본 의사들이 응급실로 돌아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만 명 만 오천 명이 있잖아요 지방까지 다 합치면 아마 2만 명도 넘을 겁니다 그 엄청난 의사들이 빠져나갔다 10만 명 남주단 의사 숫자 중에서 만 명만 빠져도 10%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제일 흠한 데서 빠지는 거죠 흠하고 수익 적은 데서 제일 흠하고 수익 적은 데 응급실이죠 뭐 그 다음 소아과 이런 거죠 산부인과 이런 거죠 고급 예를 들어서 뇌 수술이라든가 심장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사들이 의사 선생님이 아마 존심이 상해서 안 빠져나갈 겁니다 저는 그렇고 뇌 수술이다 심장 수술이다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아마 안 빠져나가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응급실, 산부인과, 소아과 빠져나가죠 어디로 나갑니까 전부 플라스틱 서저리 아니면 레이저, 피부 지금 이 나라 온 나라에 의료 문제가 생긴 게 그 문제거든요 만 오천 명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의사들의 기대 수익은 다락같이 높아졌죠 그것 때문에 그 기대 수익을 누가 조정할 수 있겠어요 그 기대 수익을 낮추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빠진 숫자를 점진적으로 메꿔나가야 할 대통령이 한꺼번에 이천명을 불러 놓으니까 온 의과대학도 난리가 나고 때는 있다다고 의사들은 그 기대 수익을 만족시켜 줄 거를 사회에 요구하는 거죠 이런 엉터리 같은 사례가 돼 있어요 저는 전직 대통령들이 눈 뒤집는 거 보고 참 큰일 나게 날 나라다 이런 생각이 더더욱 드는 참 정말 큰일 날 나라다 눈을 왜 뒤집는지 모르죠 눈이 자꾸 눈썹이 눈을 찔러서 뭐 그렇다 뭐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시중에는 그런 얘기도 있죠 칼이도 롤 운명이다 몸에다가 한 번은 칼질을 받을 거다 그래서 미리 수술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참 주말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또 눈을 쌍꺼풀로 또 뒤집고 나와서 제가 참 그 얼굴이 왜 대통령들이 얼굴에 손을 대시나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참 천박한 사회의 증후군이죠 천박한 사회의 증후군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을 받아들이고 외국 배우 중에 누가 그렇게 합니다 문재인 10대 범죄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박근혜 무죄구속, 직렴, 재산몰수, 알거지로 만든 죄 윤석열의 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어떤 보수 유튜브들이 나와가지고 윤석열은 박근혜 구속에 죄가 없다 김수남이다 영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보 같은 얘기를 좀 보수도 좋은데 좀 되는 얘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구속영장을 친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죠 그렇다고 윤석열 한동은 또 금융감독원장 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죄가 없습니까 내가 구속 지키지 않았다 그 알거지로 만든 것은 윤석열이 윤석열 검찰총장 물러나기 불과 일주일 전에 박근혜 재산몰수 했잖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그런 얘기를 해야 그게 통합니다 박근혜 구속과 징역 재산몰수, 알거지로 만든 죄 문재인의 죄죠 문재인의 죄인데 그 수단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적폐청산 이름으로 정부 내 보수파를 괴멸시키고 직업공무원죄를 파괴하고 공무원사회에도 정치, 바람을 집어넣은 죄 양성태 구속 등 역사에 없는 사법부를 파괴한 죄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의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반이재명 무선 정당조직 또는 시민단체를 만든다는 루머가 파다하게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검사를 비롯한 판사들 반이재명 무선 조직을 만든다 아직까지 정당은 아니고 무선 시민단체를 만든다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법연구회가 소속 판사들이 정치충동에 지배받았음에 다름 아닌 것을 드러내는 데 불과합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9.19 군사업이죠 박지원 등 국정원장이 임명한 것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부정선거론자를 임명했습니다 각종 음모론을 밝혀내고 광정하고 모든 것을 햇볕 아래 드러내야 되는 것이 국정원이죠 그래서 엄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국정원장 자리에다가 부정선거론자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언제든지 해커들이 침투해서 전자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보도자료를 냈죠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국정원이 우리 선관위가 선거부정에 취약하다 선거 결과를 전자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북한 해커들이 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선거 결과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그날 선거관리위원회는 절대 그런 게 불가능하다 하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같이 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거의 기억 못 하시죠 같은 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국정원의 조사는 국정원이 문 열어봐라 그래서 문 열어준 데 불과한 건데 결과적으로 발표된 국정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문이 열렸다 혹 공격한 거다 이게 말이 되냐 국정원이 문 열어봐라 그래서 문 열어줬더니 문이 열렸다고 공격한 거다 그게 선관위의 보도자료였습니다 같은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정원이 조사해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취약하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 엉터리 같은 국정원장이 내부 분란을 일으킨 끝에 내부의 인사잡음을 끊임없이 일으킨 끝에 잘렸죠 그래서 지금은 외교라인에서 국정원장을 들어 있습니다 외교의 국정원장은 외교 공무원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외교 공무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남에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외교 공무원들이 국익에 봉사할 거다는 것은 믿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오래된 외교 공무원의 검언이죠 국익에 봉사하지 않습니다 협상을 하다가 불리하면 자기의 불리한 것을 상대방에게 슬쩍 흘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발표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게 외교, 국제협상에 나서는 외교관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편입니다 왜? 협상을 유리하, 협상을 그저 문제없음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촛불시위 격려 등 자유민주적 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 이거는 지금 보수도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만 좀 이따가 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촛불시위 격려 등 자유민주적 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결사의 자유가 없습니다 사단법인 하나 만들라 그러면 공무원에게 적어도 1년여에 걸쳐서 수도 없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단법인을 결사할 자유가 집회결사의 자유 중에 핵심적인 자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허가제로 운영이 됩니다 집회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회시위는 정상적인 정치 절차로는 자기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또는 의견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경로가 없는 소수자들을 위한 집회시위입니다 그런데 촛불 민중들이 정상적인 경로로는 자기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인종들이 아니죠 민주당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국민들이 또 집회를 하면서 촛불시위를 열고 수만 명 관중이 모이고 이거는 한 표를 두 표, 다섯 표, 열 표씩 행사하겠다고 하는 정치적 야망의 표현일 뿐이죠 다른 사람은 한 표 투표하면 끝인데 나는 다섯 표, 열 표를 표명하겠다의 영향력을 갖겠다는 표현일 뿐입니다 그 집회시위는 앞으로는 조다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강제국송, 새공무원필살, 최순실의 누명을 씌운 죄, 탈원전죄 그 다음 김정일과 USB를 주는 등 기이한 대북협조 이거를 무슨 문재인의 딸과 관련된 사회와 관련된 개인 비리로 엮는 것에는 저도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6 Angaks 10 Annم 10 13 14 12 19 20 19 20